두부와 함께 드신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주변에 암에 걸린 분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최근에는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20-30대의 청년 치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건강 음식으로 알고 있던 두부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식단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한 두부를 고르는 팁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 닥터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건강식품으로만 알던 콩으로 만든 건강한 두부 잘못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 식품인데요 식이섬유와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엄청난 효능이 있지요 또 칼슘 인과 같이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나아가 두부는 아미노산 중 하나인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뇌 기능을 향상하고 피로를 줄이는데 엄청난 효능이 있답니다 요즘에는 두부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포만감을 높이면서도 열량이 적어 여름철 다이어트와 체중 조절을 위해서도 많이 드십니다 최근 두부면 얼린 두부를 이용한 다양한 두부 레시피들이 인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식품인 두부지만 잘못 먹으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심지어 이 최악의 음식 조합으로 두부를 드시면 신경이 죽고 암과 치매에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부와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 예방의 최악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부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로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모두에게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옥살산이 두부에 포함된 칼슘과 만나면 불용성 수산화 칼슘이 생성됩니다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뼈 건강에 핵심인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신장결석을 유발합니다 이 신장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처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꼭 피해주셔야 합니다 꼭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드시려면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수용성인 옥살산을 제거해주시고 반드시 참깨를 뿌려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참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필수아미노산 중 리신 성분이 결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두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배추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함께 비타민이 풍부한 양배추를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으니 최고의 궁합이지요 특히 배추는 식이섬유 한량이 높아서 변비와 장건강에 정말 훌륭합니다 된장을 물에 풀어 배추와 두부만 넣고 보글보글 끓여 드시면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특히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귀리의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 성분을 함께 드시면 두부의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드실 수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절대로 현미 잡곡밥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두 번째 두부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두부김치입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두부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는 볶은김치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인데요 볶은김치가 도대체 왜 몸에 안 좋을까요? 바로 설탕 대문입니다 볶은김치는 일반적으로 잘 익어서 약간 신김치를 사용하는데요 이 신맛을 잡기 위해 그리고 더 달달하게 먹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설탕이 들어갑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탕은 정말 줄여주셔야 합니다 만병의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높아지면서 우리 온몸이 염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세포들이 특히 이 설탕 속 포도당을 좋아하니 암세포가 성장하고 증식하는데 도와주게 되는 셈이지요 또한 설탕을 많이 드시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서 치매의 발병률이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한다고 하니 꼭 설탕량을 줄여주셔야 합니다 오늘 드신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설탕이 안 들어간 음식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거의 모든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특히 더 설탕 섭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최고의 두부 요리는 바로 두부 미역국입니다 두부는 이역과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와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미역과 김이 두부의 단백질 흡수와 대사 그리고 소화까지 돕기 때문인데요 두부만 드시면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부의 사포닌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많으실 겁니다 사포닌은 홍삼에 있는 좋은 성분 아닌가? 먹으면 좋은 성분인데 왜 단점이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신가요? 맞습니다 두부의 주원료인 콩은 사포닌이 풍부하여 강력한 항암 효과를 자랑하지만 사포닌을 너무 많이 과다 섭취하면 체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인데요 이 요오드 부족은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발병시킵니다 요즘 갑상선 암과 관련 질병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바로 이게 건강식의 함정입니다 좋은 음식도 나쁜 궁합인 음식과 그것도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두부와 같은 콩 음식을 드실 때에는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과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를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체내 요오드 균형을 맞춰주고 갑상선 건강을 지키고 소화 흡수를 높일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최악의 두부 요리는 바로 튀긴 두부, 유부입니다 유부 초밥 많이 드시지요? 마트에서 구매하면 밥에 딱 소스 넣고 조물조물해서 유부 안에 넣어 한 입에 쏙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많이 찾으시는데요 일단 유부는 튀긴 음식이라 좋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두부지만 튀기면 몸에 안 좋은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부 초밥 만드실 때 넣으시는 달달한 초밥용 소스 배합초 기억하시나요? 설탕과 식초로 직접 단촌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시중 판매되는 제품에는 거의 액상과당이 들어있는데요 이 액상과당은 아까 말씀드린 설탕보다 훨씬 더 몸에 나쁩니다 과당은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바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간에 들러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요 이미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포도당이 몸속에 많으니 간은 이 과당을 나중에 써야지 하고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지방간입니다 그런데 과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에 과당 창고가 다 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통해 내장 지방들이 이동해서 우리 몸속 곳곳에 쌓이게 되고 심지어 혈관 속에 쌓여 동맥 경화, 뇌졸중, 치매를 일으키는 겁니다 정말 무섭지요?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액상과당의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액상과당의 달달한 맛에 길들여져 버리면 자연식품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꼭 피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두부와 최고의 궁합인 식품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나트륨이 적습니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완전식품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계란은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와 함께 드시면 계란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슈퍼푸드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을 미리 예방합니다 따라서 두부와 계란, 토마토를 스크램블로 해서 함께 드시면 암 예방과 영양소 섭취는 물론 체중 감량과 다이어트 그리고 피부 미용, 노화 방지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두부를 고르는 팁까지 챙겨드릴게요 건강한 두부를 드시려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든 두부가 아닌 GMO 프리 제품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국산 콩으로 맷돌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건강한 두부를 드셔야 합니다 또 최대한 방부제가 덜 들어간 제품으로 고르시면 두부를 더 보약으로 드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두부와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 예방의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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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